안녕 저희는 오늘 급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1박2일로 평창을 갈 예정입니다 제가 앞머리를 어제 충동적으로 잘랐는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뻐 기분 전환으로 그냥 잘라봤고 여튼 이제 서울을 나가야 하고 기분 좋나요? 응 한번 드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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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지금到 Pyeongchang으로 가고자 어떤 시에 하는거?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멀리서 그리고 오후에 지금 서서 이제 3시 이제 돌아가고자 이리와 다음어로 이코에 role 놀고 저녁 네 네 이리와 기다려주세요. 정말? 정말? 정말 선행? 정말 선행. 너무 선행. 저희 사진을 찍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더워. okay. tschüss. 도착했습니다. document . 보라색으로 된 붐 짠 짠 괜찮네 빨리 왔기 때문에 지금 오후에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키를 그래서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틀날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침 스키 타러 갑니다 Let's go 이틀날은 평창올림픽 옷을 입고 그의 선수는 그의 선수는 한 상승을 입고 이틀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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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면 될까요? 카드가 어떻게 뽑아보세요? inclusive 렌털 아 렌탈도? 네 그 유효기간 경과된 카드가 올라와요 이게요? 네 이게 장비예요? 그렇네 그냥 와 저희는 곤돌라를 탔습니다 와 이제 올라간다 아 올라타고 내렸어요 갑시다 렛츠고 아 무서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꼼질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프리시 에이 좋다 두 번 넘어졌어요 제가 크리마초를 거의 연습해야 겠어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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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두 번째 타는 곤돌라 안입니다 이제 우리 올라가서 다시 들어가면 이제 데이비씨 스티를 끝내고 오네요 스티비 스티비 끝 이렇게 우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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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